골때녀에 데뷔하는 두 감독의 자존심 대결. 정말 첫 단추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야, 시작이네. 시작이네요. FC 이근호에서는 최연 선수가 일단 벤치 출발이고요. 그리고 FC 박주호에서는 신유미 선수가 벤치에서 출발합니다. 자, SBS 여자 미니축구대회 골때리는 그녀들. 슈퍼리그에 합류한 두 감독. FC 이근호 대 FC 박주호의 경기 시작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자, 우리 쪽의 선수 길게 트리기 쪽을 한 번 밀어줬고요. 자, FC 박주호의 킥 1입니다. 자, 조혜란 키고. 오케이, 고! 자, 조혜란 키고. 오, 잘 잡았어요, 나나. 오, 트리기와 나나가. 오, 잘 잡았어요, 나나. 오, 트리기와 나나가 죽을 겁니다. 아니, 저, 지호 자세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이렇게 보니까 진짜 조세호랑 많이 닮았다. 느낌 완전히 있는 거. 박주호 감독이 조세호 씨랑 너무 닮았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채현 선수가 밀어주고. 자, 다형 파지만 골 아웃됩니다. 골 받아, 골 받아, 골 받아. 자, 이근호 팀의 킥 인입니다. 어, 쏘리, 쏘리. 잡아줘, 잡아줘. 아, 이거 뭐죠? 아, 이거 뭐죠? 자, 코너킥 올렸습니다. 조혜란 코키퍼는 거의 뭐 하프라인까지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자,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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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자, 약간 서로 양보하다가. 자, 이채현, 김민경. 자, 이채현, 김민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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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박지혜. 이근호 팀이 볼을 잘 뺏어오고 있습니다. 오, 차선이 4개. 오, 차선이 4개. 조혜란, 조혜란. 조혜란, 조혜란. 오, 위험했어요. 이야, 이주리 선수가 지금 잔뜩 놀이가 한번 범벼들어 봤습니다. 뒤쪽으로 바로 갈 수 있게, 주면 바로 갈 수 있게. 자, 이주희 깔아주고 다영에게 굴절됩니다. 자, 물슛. 오케 됐다, 트루디야. 자, 이주희 깔아주고 다영에게 굴절됩니다. 오케 됐다, 트루디야. 자, 물슛. 아, 트루디에게 기회가 왔지만 일단 벗어갑니다. 아! 파이팅! 차선임! 차선임! 어, 트루디 헤딩 좋아요. 어, 트루디 헤딩 좋아요. 김민경. 맞다. 어, 자, 트루디가 나갔습니다. 오케이,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박주호의 킥인입니다. 어, 김민경. 어, 굿! 자, 어, 박지혜. 어, 박지혜 트래핑 좋아요. 어, 박지혜 트래핑 좋아요. 오, 박지혜. 박지혜 트래핑 좋아요. 오! 박지혜 트래핑 좋아요. 오! 오! 박지혜 트래핑 좋아요. 박지혜 트래핑 좋아요. 오, 트루디! 반대 나이프! 슛! 슛! 어, 트루디야! 와, 트루디야! 와! 아, 제대로 안 받았습니다. 이 수율 괜찮아요. 아, 진짜 좋은 기회였는데요. 이근호 감독의 원픽 박지혜 선수가 굉장히 좀 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처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채현 선수가 밀어주고 자 다영 일단 FC 이근호는 뒤에 박지, 이주리 선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좀 탄탄하네요 수비가 박지 잘랐습니다 박지 맞추고 내보냅니다 영리합니다 아니 수비를 하면서 이렇게 좌우를 보고 사람도 확인하고 공을 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능력이 좋은 거거든요 시야가 굉장히 좋아요 자 이주리 선수가 준비하는 FC 이근호의 킥 1입니다 오! 이거는 골이 아닙니다 자 이게 터치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케이 굿! 와! 야! 아! 괜찮아 좋아 지훈이 좋아 쥬리야 조금만 내리자 조금만 내리자 자 또 한 번 킥 인 자 새 나왔습니다 김민경 됐다 민경아 반대도 있어 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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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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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나왔습니다 김민경 루디 조금됐어요 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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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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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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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트루디! 트루디! 아! 주인은 쭈치4의 성과 오! 좋아요! 자 그리고 아! 이채현 선수가 잘 처리했습니다 잘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이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이 트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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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혜련 선수는 왜 다이빙을 쓰는거죠? 그냥 받아도 되는데? 왜냐하면 역동적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트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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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차선인! 차선인! 자 차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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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오케이! 배구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발을 쓰는게 약간 어색한 이주현 선수거든요 들어가! 주현아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들어가 오케이! 바로 빠르게 빠르게! 채현도 올라가고! 바로 내줘도 돼! 바로 내줘도 돼! 저희! 주현아 뒤에! 바로 내줘도 돼! 바로 내줘도 돼! 준비 안 됐을 때! 자! 이채현! 오! 두혜련! 오! 두혜련! 아! 오! 두혜련 선다! 오! 두혜련! 아! 두혜련 사무셨습니다 경고죠 경고 아! 어! 아니야! 아니야! 고의가 아니야! 고의가 아니야! 아니! 노마크! 아니! 고의가 아니야! 고의가 아니야! 아! 저? 경고죠! 옐로우 카드! 옐로우 카드! 아! 저 경고죠 저거! 교체! 교체! 자 교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하고 그럼 교체하면 돼요? 네! 교체! 심판에게 얘기하죠. 아니 왜 교체를 중계속에 얘기해. 박주호 감독, 교체를 중계속에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볼 때냐? 안 보세요? 봐요, 봐요. 아니, 이건 축구의 기본이에요, 축구의 기본. 자, 이채현 선수가 빠지고 기계비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와, 이주리 킥 좋아요. 근데 확실히 유럽 축구는 아직 우리나라에 안 맞는 것 같아. 야, 이제 걸음만 뛰고 있는데. 아니, 유럽, 유럽 계속해서. 무슨 뭐 유럽이야, 어디 뭐. 아니, 잔디 색깔은 똑같지, 유럽이랑. 유럽식 축구를 하겠다, 이렇게 포부로 바뀌었는데 초반에는 아직까지는 결정적 기회를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근호 팀의 킥인입니다. 박지희, 이주리가 전방으로 공급하거나 때리는 슈팅이 굉장히 지금 양질의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상대가 안 됐어요. 자, 박지희. 오, 미주니. 아, 미주니, 이근호 팀, 크루디? 미주니, 미주니. 아아! 간다. 아! 아, 깜해. 3대1 상황이었는데 결정 짓지 못합니다. 아, 미안해요, 언니. 재현이, 재현이. 다시 한 번. FC 이근호. 트루디 여기 가운데 아크 아크. 트루디야. 아 트루디. 아 트루디. 이것은. 아 핸들 핸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것은. 핸드볼 반칙 PK입니다. PK. 밑에 밑에 밑에. 나이스. 이거 이거. 손을 붙였잖아요. 우리 맞아요. 손을 붙였잖아. 우리 맞아요. 채연이가 타고 있어요. 아 오케이. 차 차 차. 괜찮아.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PK가 선언됐습니다. 페널티킥. 자 FC 이그노가 쿨링 브레이크 직후에. 자신 있게만 차 괜찮아. 네 알겠습니다. 채연 선수가 지금 차는데. 채연 선수는 이미 골 맛을 두 번이나 본 적이 있죠. 오케이. 어 조혜련 한쪽은 좀 포기하고 있어요. 한쪽은. 한쪽은 쏠렸어요. 저러면 키카가 지금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지금. 그렇죠. 키퍼 조혜련.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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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 골입니다. 천재 골. 천재 골.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저기 هذا. 빨리 빨리 빨리. worth it. 네. 빨리 빨리achsen. 검찰이 상세입니다 좋습니다. 펜qui 범위 twil wkt. 자 이준희가 또 한 번 길게 갑니다.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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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 오케이. 지금 출발. 슛. 슛. 오 조혜련. 오 조혜련. 몸을 날리면서 잡아냅니다. 아니 주호야 유럽 축구 잘 보고 있어. 아 유럽 축구 바꿨어요. 바꿨어? 유럽 축구 바꿨어? 목소리 너무 작아 들리지가 않아. 어느 정도 크게 해야 돼요? 엄청 크게 해야지. 좀 좀 좀 손을 좀 많이 써야 된다고. 막 이렇게 가라 말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이러고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이러고 말해 너? 아까 핸드폰 그것도 강하게 어필해야지. 지금도 왜 이러고 있냐고 이게 뭔데 이거. 어필을 강하게 해야지. 팔 아픈 줄 알았어. 아니 아니. 계속 뭐 이러고 가서 팔 붙였다. 이렇게 이제 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러고 가야지. 왜 그러냐고 그래. 심판이 그거 누가 해주냐. 어? 야 뭐 자신 있다고 해 놓고 뭐 여기 와서 하는 거. 야 유럽이 무슨 동네 축구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뭐 동네 감독도 아니고. 야 근호 봐 얼마나 건방지게 손 딱 넣고 지금 어? 근데 근호는 이래도 돼. 야 근호야 너 이래도 돼. 야 형 생각해본 보다 잘 됐어요? 열심히. 많이 멀었어. 야 근호야 너 괜찮더라 괜찮더라. 괜찮더라. 전술 잘 짰더라. 니가 짠 거야 채연 누나가 짠 거야. 내가 얘기했지. 어? 나는 수긍한다고. 내가 채연을 플레임 코치로 임명을 했어. 그 전술도 근데 괜찮았어. 다 들어주잖아 이제. 나는 그걸 의아해했어. 그리고 너도 이제 그만해. 울겠다 이 새끼야. 야 애 들으세요. 지금. 아니 못한다고 계속 뭐라 그러잖아. 아니 왜냐면. 하지마 형. 아니 눈이 이해드리지 이렇게. 내가 여기서 라이센스가 제일 낮은데. 당연히 못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 형 그만해. 좀 이따 또 울어야 돼.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아직 안 끝났잖아. 아직 안 끝났어요. 포기한 거 같다. 포기 안 했어요. 우리 전술 또 바꿨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런 거 좋아. 근데 그런 거 치고 넌 지금 너무 기고만장한 거 아니야. 너 그 정도는 아니야. 너 그 정도 아니야 아직. 페널티킥 그 꼴이야. 우리 좀. 딱 딱 딱. 우리 트루도 있네. 안 돌리지 않았어. 둘이 내가 얘기했는데. 봐봐 이렇게 하고. 야 빨리 와 내려와 올라와. 어떤 놈 내려오고 어떤 놈 할지. 이름을 알려줘. 이름을 불러야 돼. 줄이 내려와. 누구 내려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내려와 그럼 쟤는 다 내려와. 땀 흘리면서 던지고 이렇게 하는 거 되게. 땀을 안 흘려요. 아니 주호 좀. 혼자만의 시간을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자 후반전 시작합니다. 차서린. 울려 울려 울려. 울려 울려. 이주현 선수 역시 손으로 잘 처리합니다. 박지. 해 해.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다시 차 차 차. 오 탈출시켜라. 자 나다 달려옵니다. 김민경. 언니 언니 언니. 김민경 다영. 김민경 잘 펴줬습니다. 박지. 박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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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오케이 고. 박지에 가. 지구뜬. 지구뜬. 지구뜬 접었어요. 박지에. 박지에 좋아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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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잡아. 자 FC 이그노의 골입니다. 해. 오. 해. 오. 뺏기면 바로 전달하면. 바로 바로 서린. 뺏기면 바로 전달하면. 지혜. 자 또 한 번. 두루디. 나이스. 아 김민경. 두루디. 나이스. 아 김민경. 김민경이에요. 오. 자꾸 슛. 슛. 조회련 막아랍니다. 김민경이에요. 조회련 막아랍니다. 오케이 오케이. 바로바로. 회련 바로. 오케이 바로바로. 회련 바로. 조회련 바로 던졌습니다. 오케이. 가 가 가 가 가. 오. 자. 차설이. 차설이 잡았어요. 다영이 뒤에 있습니다. 더있어 더있어 더있어. 오. 오. 오 파울입니다 이거. 반칙입니다. 뒤에 다영. 오 파울 파울. 오 파울. 오 파울. 괜찮아 지혜야 좋았어. 지혜야 안 뺏어도 돼. 네. 그냥 서있지만. 볼 봐. 볼 봐. 볼 볼 볼 볼 볼 볼 볼 볼. 아 굉장히 위험한데 이거. 슛. 오. 슛. 오. 박지혜 거둔 했고. 최현. 슛 슛. 오. 오. 최현. 와. 아깝습니다. 이채현 선수 대시가 좋았어요. 안 돼. 오. 가로챕니다 나다. 아 나다. 오 나다 좋은데요. 리듬감 있어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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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최현 선수가 능지고 박지혜. 또 한번 격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 김민경 쪽으로 빠졌습니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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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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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자 이거. 이게 위험하다. 다영 다영. 다영 다영. 다영 다영. 자. 이게 위험하다. 이게 위험하다. 다영 이거마다. 다영 다영. 다영.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주현 잘 막을 했어요. 나이스! 10대! 오케이, 나이스 3. 벌려, 지혜 벌려. 자, 그리고 유채영 밀어내고. 아, 자영 선수한테 동점 찬스 왔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왕장 많이 하거든요. 상대 팀이 준비 안 돼 있을 때 노렸어야 하는데. 네, 바로 하면 지금. 채영! 뒤에 채영, 채영, 채영. 다영, 다영. 자, 다영. 때렸어! 아,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하지만 다영 좋은 슈팅이었어요.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오! 오, 제대로 봤었는데. 시그노의 골픽입니다. 한 번에, 한 번에, 오케이! 나이스! 박지혜! 오! 박지혜! 오! 오! 박지혜! 오! 오! 야!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지혜야, 너무 좋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오! 야, 진짜. 야, 진짜. 야, 진짜. 야, 진짜. 야, 박지혜의 새로운 발견이다, 진짜. 자, 김민경의 킥은. 오! 김민경. 그루디! 오케이, 오케이, 굿. 잡아! 나이스! 그루디. 자, 이채연이 밀어주고. 압박해, 압박해! 그래, 가, 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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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무조건 공격! 가, 가, 공격! 압박해! 뒤로 밀어, 뒤로 가! 자, 다영 그대로 때립니다. 아, 아깝습니다. 다영, 좋아! 다영 선수 오늘 움직임 진짜 좋네요. 괜찮아요? 다영, 다영. 괜찮아요? 코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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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피.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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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괜찮아? 코피, 코피. 코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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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피. 잠깐만. 유미, 유미 바로 와. 어! 빨리 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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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아, 차, 차서린 선수가 지금 얼굴을 맞아가지고 지금 커피 하나 하는 것 같아, 지금. 어, 미안해. 몰랐어. 괜찮아, 언니. 괜찮아. 얼굴 맞았구나. 못 맞은 줄 알았는데. 아, 괜찮아. 잠깐만, 잠깐만. 제가 갈게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휴가, 괜찮아. 휴가, 괜찮아. 휴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몰랐어. 괜찮아, 괜찮아. 자, 지금 박조 팀의 핵심 선수인 차서린 선수가 얼굴 부상 때문에 좀 치료를 받고 있고 신유미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자, 여기 딱 되면 금방 멎어. 여러분 상황이 생긴 게 아니라. 여러분, 봐봐. 제가 휴지 들고 있잖아. 왜냐하면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지금 이거. 자, 기다리고. 유미, 기다려. 유미, 기다려. 자, FC 박조의 골입니다. 나다 들어가. 나다 들어가. 나다 들어가. 자, 이거 뺏기면 됩니다. 오우. 자, 조혜련이 뒷간다를 해 주고요. 조혜련. 어, 연다. 자, 김유미. 자, 조혁. 아, 아깝습니다. 아, 아깝습니다. 조혁이 강나다 박조의 선수가 지금 다 카트하고 쏟이네요. 네, 자, 이 체험 밀어주고. 자, 나다. 때립니다. 어, 아깝습니다. 자, 트루디. 최현국. 최현국. 최현국, 최현국.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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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 트루의 선수도 승부욕이 장난이 아니네요. 루디야, 루디야 좋다. 왼쪽 가죠. 아래층. 바로 할 거야, 바로 할 거야. 바로 할 거야. 혜련, 혜련, 혜련. 붙어, 붙어. 오. 자, 조혜련. 오케이. 혜련 던. 해, 해, 해. 해. 아, 시윤이 선수 태수. 오, 오. 다형 다리 사이 슈팅을 누려봤습니다. 슈팅. 슈팅, 슈팅, 슈팅. 이근호 감독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지금이 형. 예. 확실히 후반에는 저기 조현네티는 게 낫다. 조현네티는 게 낫다. 조현네티는 게 낫다. 박주호 팀이 또 기회를 가져갑니다. 이어지는 반대편 코너킥. 얘들아, 집중해야 해, 집중. 언니, 내가 여기. 내가 여기. 볼 봐, 볼. 루디, 볼 봐. 붙어 있지 말고. 내가 죽나 봐. 내가 내가. 다형. 바로 이채현에게. 오, 골. 골. 골입니다. 독점 골. 이채현 독점 골 뒤로 갑니다. 좋아. 좋아. 잘했어. 좋아. 우리 이거 할 수 있어. 그렇지. 제 개인적인 목표는 데뷔거리입니다. 진짜 멋있다, 야. 진짜 멋있다, 야. 진짜 멋있다, 야. 진짜 멋있다, 야. 됐어. 됐어. 야, 기회를 이 기회를 줬어. 시작. 좋아, 좋아. 이 기회를 좋아. 역전 할 수 있어. 박주호 감독이 저렇게 좋아하는 표정을 처음 봤습니다. 본인이 골랐을 때보다 더 좋아합니다. 들어갈 듯 말 듯 안 들어가니까 좀 초조했었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자, 이게 약간 입맞은 슈팅처럼 됐는데 골키퍼 머리 위로 뜨면 이게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박주호 팀. 자, 아주 극적인 동점 골을 뽑아냅니다. 야, 봤냐? 바람이 여기서 확 불었거든요. 바람 타고 들어갔어. 오, 뭐야. 자, 탑걸 출신의 이채현 선수는 자신의 생애 첫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조혜련 길게 잘 던졌습니다.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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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신유미. 신유미. 내려와줘. 유미. 신유미. 내려와줘. 나이스. 줘야 돼, 줘야 돼. 걷어내. 주현, 골대. 주현, 골대. 더, 더, 더. 완전 높아. 나이스. 자, 다시 한 번. 뒤에, 뒤에. 신유미. 아야. 아깝습니다. 아우. 야, 이거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 뒤에. 마지막 순간 골키퍼로 없는 상황에서 박지혜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오늘 박지혜 선수가 정말 심들린 수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 심들린. 컷어냅니다. 자, 김민경 1대, 1대, 1대. 김민경 1대, 1대, 1대. 김민경 1대. 슛. 아, 주혜련 나가냅니다. 이야, 이거 들어갔으면 결승골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시련이 큽니다. 다형, 더 올라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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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 가, 가. 박지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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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안 돼. 자, 오, 끊겼어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신유미. 네. 돌, 호떡 만지듯이 만졌어요. 언제 저렇게 즐겁게 축을 하겠어요, 지금. 그렇죠. 저렇게 밝은 표정 좀 보세요, 지금. 아, 표정 너무 좋아요. 괜찮아, 괜찮아. 자, 직접 프리킥. 바로 때릴 수 있습니다. 어, 나다 내려가, 내려가. 우리 수비, 수비. 골대 앞에, 채영 골대 앞에. 직접 한번 노려볼 것 같습니다. 자, 올렸습니다. 자, 올렸습니다. 오! 조혜련 발맞고 빗나갑니다. 그리고 차서린. 오! 오! 오, 조혜련. 오! 오! 오, 조혜련. 오! 오, 사바르입니다. 아니, 오늘 조혜련 선거 따이빙을 몇 번을 하는 겁니까, 지금? 아, 오늘 몸을 많이 날리는데요. 아, 진짜 아깝다. 다영, 다영. 다영. 자, 조혜련 잘 찼어요. 다영. 오! 박지혜. 오! 다영. 오! 박지혜. 오! 오우! 오 나이스! 어떻게 저걸 처리합니까? 자 나다 좋아요! 아 이준이! 자 그리고 또 한 번! 박지 내보냅니다! 자 과연 어떤 팀이 극장 골을 만들어낼지 자 해선했습니다! 상대 2의 싸움입니다! 오! 이주연 골키퍼 슈퍼 세이브입니다! 잘했어! 야 박지호 팀 경기를 끝낼 수 있었는데 지금 이주연 선수가 각을 잘 잡고 나왔어요 아 이주연! 완벽한 1대 이 상황에서 이주연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아 나이스! 나이스! 자 과연! 아 헛발질! 하지만 신임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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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 말도ING 첫兩teρω한 슈퍼 오! 저렴 Steuer와 드리블 questioning 오! 오! 이 겨made! Herbert! 어디갔다! 들어가자! 제발! 아賓, 아호! 빗나갑니다! 빗나갑니다!! 아 너무 아깝다. 어 어. 지금 박수 쳐 지금 한숨 쉬어 쪘어 한숨 쉬어 쪘어. 아니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고. 주호가 내 신경을 알 거야 이거. 이거 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거의 풀타임으로 게임을 떼어본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 경기가 굉장히 본인들한테는 힘들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동안 이제 팀에서 약간 후보로 좀 밀려 있어서 출전 시간 자체가 조금 적은 선수들이.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내가 주인공이 된다는 마음으로 한번 뛰면 좋겠는데. 실전처럼 진짜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선수들 표정부터가 평상시 소속팀이 있을 때와는 확실히 달라 보여요. 뭐 승부 승패를 떠나서 선수들이 너무 즐겁게 축구를 하고. 또 본인들의 처음에 조금 긴장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기의 기량들을 굉장히 마켓 하면서 즐겁게 축구를 하고. 제가 빠르게. 서린다 서린다 이리 오고. 사람 봐 사람. 자 하나 박수. 슛. 딱 빗나갑니다. 나이스 나이스.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 순간 골이 나오면 결승골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만 있네. 시간 별로 안 남았어. 다영 봐야 돼 다영. 다영. 우리 최현과 이채현. 그래야 대단히. 박진iedzieć. 박진haus. 김민경 왔어요. nuo senTO와 저희 홍등단으로 되 Santali 등선물. 김민경 왔습니다. 줏! 야 골us 맞습니다. 숏. 야 골us 맞습니다. 우와. 야! 골 때 맞습니다! 슛! 야! 골 때 맞습니다! 아! 아유 진짜! 오케이! 좋아! 좋아! 나이스! 야! 골 때 맞습니다! 경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아! 아! 와! 이걸 못 넣어! 아! 아! 우와! 아! 자 경기 끝납니다! 후반전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 진짜 너무 잘했어! 아! 아! 그건 왜 못 해! 아! 죄송해요! 아! 미안해! 아니야! 진짜 잘했어! 야! 맞아! 최고! 최고!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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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차기로 뉴 감독 평가전에 승패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 감독들은 이제 승부차기에 대한 순번 정하기도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3번! 최영! 최영! 3번! 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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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최정인 4번! 1차기에서는 5대4로! FC박주호팀이 승리합니다! 우와~~ 너무 잘쳤다! 박주호 내가 이겼어! 결국에는 역전했네! 너무 재밌네요! 아 목이 셨어!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박빙이었다. 쉽지 않네요. 박빙이었다. 아, 좀 생각보다 너무 좋네요. 저도 모르게 샤우팅이 나오고 저도 모르게 뛰어나가고. 아, 이 골대녀가 정말 쉬운 곳이 아니구나. 교체하는 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다들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 선수들이 진짜 정말 너무 진지하고 이기려는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좀 승부욕이 좀 더 끌어올르고. 오늘 뛴 선수들은 아마 잊지 못할 것 같고요. 강렬하게 저한테는 오늘 경기가 인상이 남을 것 같고. 감독님마저도 새로운 분이어서 우리도 아예 모르잖아요. 오히려 편견 없이 우리 발아버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네, 맞네, 맞네. 기대 없이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더 오히려 날개를 펴고 날 수 있도록 좀 해 주신 것 같아요. 경기 중간중간에도 저희한테 계속 칭찬해 주셨죠.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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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지금 앞에서 계속 그렇게 지켜주니까 너무 잘했어, 진짜. 진짜 최고, 최고.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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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 봤어, 잘 봤어. 괜찮아, 이렇게 하면. 저희가 벤치 멤버여서 사실 이렇게 오래 뛰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풀타임으로 뛰어본 것도 너무 새로웠고. 올스타 경기 이런 거 되게 부러웠는데 오늘 이 올 벤치 경기도 이것도 올스타만큼 굉장히 재미있고 정말 감동적이었다. 진짜 우리의 올스타들은 오늘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공격은 배 buildings 좀 있잖아요, aquilo bars 같은 느낌도 엄청 걷는 것이라고 믿음. 창문에 장시 측은ischen 시원하게 숙 vragen,